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오늘 서울과 양평고속도로 사업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지금까지 진행된 과정을 전부 백지화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신설을 추진 중인 서울 양평고속도로 종점을 윤석열 대통령의 처가 땅 근처로 변경했다는 의혹을 제기하자 정부가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겁니다. 자 원래 윤석열 대통령의 처가 땅은 기존에 중부고속도로 중부 내륙고속도로로 남양평IC 나들목 인근에 있습니다. 논란은 서로 만드는 서울 양평고속도로와 중부 내륙고속도로가 만나는 지점 즉 분기점을 대통령의 처가 땅 인근으로 옮기는 대안을 추진하면서 촉발됐습니다. 자 민주당은 서울 접근성이 좋아짐으로 특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근에 윤석열 대통령의 처가 땅이 있는데 거기에 분기점이 들었으면 접근성이 좋아진다. 그래서 당정은 분기점은 고속도로끼리 만나는 지점일 뿐인데 차가 빠져나오는 통로가 아닌데도 걔는 터집이다 이렇게 비판을 해왔습니다. 어쨌든 이 건과 관련해서 특히 더불어민주당의 이해찬 전 대표, 이해찬 전 대표가 이 문제를 마구 제기를 했던 것이었습니다. 자 이해찬 전 대표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처음으로 제기했는데 전주에서 열린 지난 15일 전북 전주에서 열린 당원 행사에 참석해서 이런 발언을 했고 유튜브를 통해서 그의 발언이 대대적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김건희 여사 또는 일가족들이 땅을 사놨는데 거기에 미리 땅을 사놨고 거기에다가 분기점을 만드는 자리를 원래는 거기 아니었는데 거기를 옮김으로 해서 거기가 접근성이 좋아져서 그래서 큰 이득을 본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자 지금 원희룡 장관이 전면 백지화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2년 전에는 이곳에 지금 IC를 설치하겠다. 강하 IC. 이제 명칭을 보면 그 지역에 있어서 강하라고 합니다. 강하 IC를 설치하겠다. 민주당이 먼저 그렇게 2년 전 기사를 보니까 거기에 설치하겠다고 해서 민주당이 그때도 당정협의를 했습니다. 당정협의. 그런데 지금 와서 그 부근에 김건희 여사의 땅이 있다고 하니까 그 김건희 여사 땅 때문에 옮겼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으니까 이게 전형적인 점토기 시국이다 하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2년 전에 지역 정치인들, 민주당 지역 정치인들은 변경안이 포함된 강하 IC를 설치하도록 노력하자고 당정협의를 했다는 겁니다. 지난 2021년 5월 11일 날 최재환 민주당 여주시와 양평군 지역위원장과 그리고 민주당 출신의 정동균 양평군수가 당정협의회를 갖고 양평고속도로에 강하 IC를 설치하는데 노력하자 이렇게 합의했습니다. 자 거기에 과거에 기사가 나있습니다. 2021년도에. 여기 보니까 그렇게 기사가 딱 나와있습니다. 자 인천일보. 인천일보 기사에 여기가 당정협의를 한 걸로 나와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민주당 출신의 정동균 양평군수 그리고 민주당의 최재환 여주시 양평군 지역위원장이 만나서 여기에 당정협의를 했는데. 자 거기 보니까 이게 2021년도 기사였습니다. 2021년도 5월 11일 날 인천일보 기사였습니다. 자 거기 보면 이렇게. 자 여기 보면은 제가 표시하는데 여기가 주요 현안으로는 고속도로 건설의 강하 IC를 설치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양평고속도로에 강하 IC를 설치한다. 서울 양평고속도로에 강하 IC. 이 강하 IC라는 데가 지금 바로 이 일을 안 해서 맨 처음에 계획했던 데서 옮겨가지고 여기 IC를 만든다고 하니까 이게 이제 갑자기 김건희 여사 땅 부근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공세를 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2년 전에 더불어민주당에서 당정협의를 해가지고 여기 IC를 만든다. 이렇게 협의를 했던 것이었습니다. 자 교통여건과 지역발전. 이걸 좀 다시 크게 해보면 이렇습니다. 고속도로 건설에 강하 IC. 고속도로 건설에 강하 IC 설치한다. 이게 당정협의를 한 겁니다. 강하. 자 그래서 교통여건 개선하고 지역발전에 최대한의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 세부 노선 조정에 당정의 네트워크를 총동원해가지고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자. 이렇게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자 이런 합의와 관련해서 정분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국민을 위한 당의 행보에 감사드린다. 적극 협조와 소통으로 국민과 함께 더 행복한 양평. 오늘보다 내일이 더 기대되는 양평을 만들겠다. 이렇게 그 당시 밝혔습니다. 자 최 위원장은 당과 중앙정부 그리고 시도의원과 협의해서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합의한 강하 IC 설치는 기존 안에는 반영되기 어렵고 그래서 고속도로 노선이 강하면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기존 제로라면 고속도로는 한강 위쪽인 양서면을 지나간다고 합니다. 양서면. 자 이론에서 기존 안대로 고속도로를 건설하면은 이름은 양평고속도로인데 양평에는 IC가 만들어지기 어렵다는 우려가 양평 지역 정치인들 사이에서 나와서 그래서 이게 민원이었다고 합니다. 자 이러한 우려는 정군수 뒤를 이어서 양평군수에 부임하게 된 국민의힘 소속의 정진성 양평군수도 그때도 우려를 드러냈습니다. 자 이 정진성 군수도 지난달 28일 양평생활문화센터에서 열린 서울 양평간 고속도로 개통 후에 양평의 미래 정책 세미나리 참석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양서면이 종점인 이하는 양평의 IC가 없어서 안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양평 발전을 위해서는 강상면이 종점인 현재 일안이 강하 IC도 있고 그래서 좋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제 현재 일안은 윤석열 정부가 지난 5월달에 새롭게 바꾼 변경안을 말합니다. 그렇게 이게 좀 복잡한데 도면도 있고 그래서 그걸 간단히 설명하면 그러니까 맨 처음에 2년 전에도 지금 현재 있는 그 자리에 IC를 만들어가지고 그때 이 도로를 옮기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IC를 거기 만들자. 그렇게 그렇게 하기로 합의했는데 당정관에도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그런데 지금 여기 5월달에 지금 이렇게 옮기나니까 그 부근에 김건희 여사의 일가족의 땅이 있다는 걸 알아가지고 거기 땅이 있으니까 그렇게 했다. 이런 식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강하 IC가 만들어질 수 있는 새로운 노선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여야 정치인들이 폭넓게 이렇게 의견이 지금 수렴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주당은 자당 소속 지역 정치인들이 이런 발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김건희 여사가 그 고향인 양평군 강상의 땅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고속도로 노선이 변경된 것처럼 이렇게 선동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이 일고 있는 것입니다. 김건희 여사 일가 소유 토지 때문에 고속도로 노선이 변경됐다는 취지는 바로 이해찬이가 먼저 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이해찬 전 대표가 유튜브 등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재명은 한다. 이런 유튜브를 통해서 그래서 이 문제를 제기하고 그게 방송화원을 하니까 다른 매체들로 대대적으로 퍼져 나왔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건과 관련해서는 아니다라고 몇 차례 국토부가 설명했는데 계속해서 의혹 제기를 하니까 그래서 지금 원희룡 장관이 모든 걸 백지화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백지화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와 관련해서 이재명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나 장관대응이 감정적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장관이 감정통제를 못하고 국책사업에 대해서 감정적 결정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 문제가 없으면 그행 시행하고 문제가 있으면 원한대로 시행하면 된다.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의혹을 실컷 제기해가지고 곳곳에서 김건희 여사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해놔 놓고 문제가 없으면 그냥 시행하고 문제가 있으면 원한대로 시행하면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면 말고식이 아닌가. 이걸 보면 지금 김건희 여사와 걸려있는 것 있으면 무조건 밀어붙이면 김건희 여사가 약한 골이라고 생각하는지 계속해서 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희룡 장관도 그야말로 아예 백지를 하겠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민주당 내가 이 사안을 대해서 틀리면 나를 고발하라. 그리고 틀리면 내가 정치 생명을 걸겠다. 장관직을 걸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더불어서 그러면 민주당이 틀렸다고 하면 민주당은 그러면 간판을 내려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간판을 내려라. 그러니까 이 건과 관련해서 그 누구로부터 로비를 받은 적도 그 누구로부터 부탁을 받은 적도 없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2년 전 기사를 보니까 민주당도 당론으로 정해가지고 여기에 지금 정부가 만들려고 하는 IC 쪽에 거기에 만드는 것을 지역 정치인들과 지역 주민들이 염원사업이다라고 당정협의까지 하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어서 이게 이미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받들여가지고 이렇게 추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김건희 여사 일가족 땅이 있다고 해서 몰아붙인다 하는 비판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무조건 몰아붙이고 김건희 여사 관련되어 있다고 하면 비리, 부정 이런 게 있다고 몰아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번에도 그 행태를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